오늘은 교육생과 겨광판 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숙성꿀직의 안승계입니다. 오랜만에 용인곤충테마파크 공장에 왔습니다. 전에는 옥상에 있다가 지금 옮기다 보니까 모습이 잘 안 보이죠? 오늘은 겨광판을 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교육생이 직접 실습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상을 올리면서 2층벌을 올리면서 2층에는 6장, 공충판 5장하고 소초광 1장 그리고 1층에는 먹이장하고 소비 그리고 소초광으로 총 6장으로 맞춰놨는데요. 오늘은 겨광판 왕을 1층과 2층으로 구별해서 왕을 1층에 가두는 겨광판 작업을 하고 아까시 꿀달 준비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곤충테마파크가 오른쪽에 있지? 이 주변에는 바로 옆에는 아까시나무가 없어요. 거의 소나무랑 참나무들이 많은데 아까시나무는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멀리 쪽에 있는데 반대쪽인데 그러면 정운으로 들어와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나왔습니다. 뒤쪽에 양봉장 보러 왔다고 얘기하고 저 왕판은 왕을 정리시킵니다. 안내받고 뒤로 와. 아까시 꿀이 들어오기 전 한 10일 전에 친다고 하는데 오늘 한 번 한 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났나 보네요. 헬기 소리가 요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 하시는 거죠? 오늘 저 보은 덮개랑 보은판 빼고요. 그리고 오늘 저기 겨광판 치기 위해서 내겁을 엊그제 했거든요. 그래서 겨광판 치기 위해서 왕 위치 확인하고 약간의 작업. 약간의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 또 이게 원래 한 덩어리 올려놓은 거였었나요? 맞아요. 근데 거의 다 먹었네요. 녀석들이 이를 씩씩하게 자라는군요. 훈연 하셨나요? 훈연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저 세례들 좋아해서요. 오늘 훈남이 안 계시네. 훈연 남자. 훈연의 달인. 저기 오늘 그 훈남 말고 다른 분이 와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금 요 근처 와 있습니다. 좀 공기가 빠지셨군요. 아. 회사 일을 해야죠. 아 그러시구나. 회사 일을 하시면서 짬짬 시간 내서. 맞습니다. 아주 벌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군요. 와 여기 보시면서 신문지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오 신문지 많이 갉아먹었나요? 예예예. 오 네. 신문지 엄청 갉아먹... 혹시 벌들도 신문을 보는 건 아닐까요? 아닐걸요? 하하하하 벌이 뭐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도 있던데. 하하하하 보험판을 이걸 빼는 게 좋을까요? 보험판은 두 개 다. 두 개 다. 하하하하 아침 저녁으로도 따뜻하고 하니까 다 제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장이 소초였는데 집을 얼마큼 줬나 한번 볼까요? 소초강부터 볼까요? 네. 네. 거의 다 줬습니다. 네. 집을 이쁘게 잘 지어놨네요. 한 80% 진 것 같군요. 80% 여긴 좀 덜 줬고. 네. 고기는 조금 남겨놓은 거죠? 너무 일 잘하면 일 계속 시킬까 봐. 그렇겠죠. 그렇겠죠. 여왁이 시켰겠죠? 여기는 안졌네요. 이쪽은 안졌네요. 좀 농땡이 피냐고. 예예예. 요거는 1층으로 내리는 게 좋겠죠? 예예. 따로 이렇게 옆으로 약간 분리해 놓으시고. 잠시만요. 전화할게요. 여기는 여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요거 새로 샀습니다. 요거 저기. 장빗발. 아니요. 그 저기. 요거 긁을 때. 오. 긁을 때 저기 숯벌 포크 썼다가 저기 넓적한 거 썼다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가서 하나. 네. 오. 투자를 많이 하시네요. 요거 쌉니다. 얼마입니까? 요거 한 3,000원인가? 오. 3,000원이요? 아. 6,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우리 또 선생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아. 저 위에서 상부해요. 사장님이십니까? 아니. 저 사장이에요. 여왕골 없고요. 여기 산란 들어가 있어요. 산란 가 있죠. 우리 거의 다 태어났죠. 다음 반대편도 보시면. 애벌레가. 애벌레가. 다 알이야. 여기 여왕은 여기 있네. 어디 어디 어디. 오. 여기 있네. 오. 1층이 와 있네. 네. 1층이 와 있네. 표시하실랍니까? 가지고 왔는데? 콕 찍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그대로 1층으로 내리면 되니까. 네. 한번 찍어보실래요? 찍어볼까요? 여왕골 한번 표시해볼까요? 제가 안 움직이게 딱. 보더의 기술. 어? 아니 죄송합니다. 빗나갔나요? 아니요. 했는데 날개에 찍혔습니다. 아 이런 이런 이런. 그래도 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뜯어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옆으로. 걔도 이제 옆으로. 어차피. 이쪽으로. 와 근데 시작하자마자 여왕을 찾았네. 여기 이제 1층하고 2층 계속 넘나듭니까. 응.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해서. 아니요. 그냥. 그냥 봐봐. 그냥 잡을까요? 조심해서 천천히. 이거는 봉판입니다. 봉판이니까. 2층 그대로. 봉판이 2층. 네. 봉판이 2층. 네. 봉판이 2층. 오케이. 잘 관리가 잘 되어있죠? 어우 네. 벌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네. 항상 조심조심해서 보시는. 이것도 알판입니다. 알판. 봉충판. 네. 봉충판.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왕대 기초를 좀 제법 달았죠? 아 예. 그거는 좀 따주죠? 어. 와도 돼. 아. 여기.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요 창. 요거 열면은. 요거 열면 안에. 요거 방충. 요거 있어. 방충복. 자. 첫 번째 장도. 아마 봉충판일 확률이 높죠? 네. 그죠? 네. 다 봉. 여기도 왕대 기초가 있네요. 오. 요거 엊그제 하고 갔는데. 네. 얘네도 더워서 그런가 봅니다. 저도 문을 조금밖에 안 열어놔갖고. 네. 자. 뒤에는 뭐 깨끗하네요. 네. 이 정도면 완전히 뭐 관리를 엄청 잘 된 거네요. 아 예. 2층은 그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고요. 네. 1층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잔. 어우 힘 엄청 세시네요. 이거 혼자서 드세요?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신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벌들이 어느 만큼 읽었는가. 와. 잘 읽었나요? 네. 이거 엄청 뜯었어요. 많이 뜯어내고. 1층은 이제 그 먹이장하고 그리고 소비랑 소초강 3장을 넣어놨는데 지금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1층에 뭐 산란은 갔어도 봉판까지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오늘 그냥 봐도 되겠는데.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냥 수초강입니다. 털어서. 네. 빼죠. 네. 툭 털어서. 한 장 빼주고. 그냥 빼버릴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옆에다 놔두시고. 여기다가요? 네. 옆에다. 좀 떨어뜨려서. 나머지도 보게. 요거는 집을 조금 짓고 있습니다. 조금 짓다 말았죠? 오케이. 이것도 이제 뒷면도 조금 짓다 말고 화분 조금 채워놨네요. 있습니까? 아 여기.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이 과연 산란이. 어떻게. 갔을 것 같으세요? 안 갔을 것 같으세요? 갔겠죠? 갔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화분이. 봉판 형성되어 있죠? 네. 화분도 엄청 많이 채웠네요. 산란이 가고 봉판이 형성되고 화분도 많이 채웠네요. 와 이거 화분이 엄청 많으면 1층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층. 아 네, 아깝습니다. 봉판이 있는데. 자, 옆으로 치워놓고요. 요거 제일 첫 번째 장으로 놓을까 봐요. 아, 이쪽으로. 네. 두 번째 장 또 보겠습니다. 짜자잔. 얘도 과연 산란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겁니다. 갔을 겁니까? 네, 좋습니다. 애들이. 우리 여왕을 믿습니다. 짜잔. 오. 오. 오케이. 얘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2층. 2층으로 바로 올리시죠. 아, 예. 봉판. 네, 깨끗합니다. 2층.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네. 한 마리 죽이셨나요? 네. 아, 묵염 안 하시나요? 아, 묵염. 자, 얘도 봉판이겠죠? 첫 번째, 첫 번째. 아, 이거는 꿀하고 꿀하고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이 있고. 봉판 약간 있고. 약간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얘도 화분이 많아요. 1층. 네, 1층으로 놓고. 화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왕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안쪽으로 붙이죠. 이쪽으로 해요? 네. 화분장이 있으니까. 화분장은 위로 올리면 또 이 녀석들이 꿀 채우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왕을 밑으로 내리죠. 네. 여왕은 있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훈남이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다가. 오, 소리 없이 하네. 훅훅 해도 됩니다. 훈남의 타이틀이 바뀔 것 같은데요. 들어 올리세요. 왕이 아까 여기 있었죠? 네. 이거 안 보이는. 뒤로. 아, 여기다. 그렇죠. 내려놓으시죠. 그대로. 그리고 나머지 두 장 붙여놓으시고요. 그리고 2층에서 소초강 하나 또 집지다 마른 거. 네. 거의 다 집진 거. 그것도 밑으로 내리죠? 네.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새로 집진 거는 꿀을 받으면 소비가 좀 약해서 망가지기 쉬우니까 알을 먼저 낳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위치시키죠. 여기요? 네. 그리고 소비를 전환하는 게 어떻게 좋을까요? 그대로 놓는 게 좋을까요? 전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러네. 아, 아까 배운 건데. 어, 아까 배우셨나요? 하하하하. 마무리하고. 아, 1층에 이 신문지 조각들이 있으니까 2학년 벌들이 청소를 하겠지만 내가 또 청소를 해주면 벌들의 일손을 좀 덜겠죠? 네. 깨끗하게. 어우, 신문. 이 녀석들은 신문을 읽고 다 뭐가 없애네요. 그렇죠? 글자분만 먹는 거죠? 글자분만. 네. 글자만 먹고. 아, 네. 역시 똑똑해요. 우리 혹시 손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공부 다 하고서 책 찢어먹고 그랬던 경우 있으시죠? 원래 우리 다 그랬잖아요. 네. 아, 이제. 그러면 이제 겨광판을 할까요? 네. 아, 이거 빼야 되는 거였죠? 우선 그건 나중에. 겨광판부터 하고. 겨광판이 어디 갔지? 네. 잠깐. 아, 저쪽이. 양봉 농협에 있지 않을까요? 농협 갔다 왔습니다. 아우. 와, 엄청 빠르십니다. 농협 갔다 왔어요. 네, 농협 갔다 오셨군요. 오늘 어떻게 손 선생님이 조용하시네요. 지켜만 먹고 계신 겁니까? 이대로 이제. 그대로 잘 올려놓으시면 되죠. 으차. 그리고 이제 보험판 제거하고. 오, 보험판도 조금 갉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사향기 필요 없으니까. 사향기를 앞쪽으로 밀착시키시고요. 천천히 벌 다치지 않게. 흐려, 흐려. 어, 아직 벌들이 말 안 듣나요? 그냥 벌들한테, 야, 저리가라고 하면 가지 않나요?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까? 이제 조심해서 박벽으로 붙여 넣고. 지금 이제. 이것도 빼버릴까요? 네. 그거는 네. 사향기는 굳이 필요 없으니까. 격리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리판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혹시 증소하거나 그럴 때는 그 뒤에다가 이제 그 경리판 뒤에다가 소비 하나 넣어놓고 사양기로 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소비 하나 넣어놓고 마금해놓고 밑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층은 1층은 여기 봉판 두 개 봉판 두 개인데 저기 그 화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네 화분 많이 들어가요 그거고 그 다음에 여왕 있는 판하고 그 다음에 소초강인데 소비 완성되고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빈 소초강 두 개 엄청 똑똑하십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더니 그리고 2층에는 봉판 봉총판이 이제 5장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화분 떡은 필요하겠죠 있는 건 줘야 되지 않나요 먹던 거 아까 여기 보니까 화분 엄청 많이 채워놨던데 아 그렇죠 아 그럼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인공적인 화분 떡보다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따 끝나고 같이 간식으로 먹죠 우리 뭐 상무님 드리죠 간식으로 상무님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오셨는데 이것도 빼고요 네 이것도 빼고 그리고 프로폴리스망 꼼꼼하게 잘 하십니다 꼼꼼하신 남자네요 꼼남 여기 좀 잡아줄래 바람이 자꾸 날아가니까 꼭 마치 마술하는 것 같아요 마술 상자에 딱 덮으면서 여기서 막 미녀가 막 튀어나올 것 같고 고맙습니다 와우 마무리 하셨네요 성공 박수 와 겨광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의외로 쉬웠고요 네 앞에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고 누가 가르쳐지 혼자서 다 하시고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했으면 이게 1층으로 가야 될지 2층이 있어야 될지 아직도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찍은 영상 선생님이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음 나머지 작업은 나머지 작업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네 멋지십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실습했을 때 굉장히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것하고 이거는 좀 상태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작업하기 훨씬 편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벌 관리를 할 때는 내가 매일 와서 관리를 해주면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내가 최대한 도로 손을 덜 가더라도 관리가 편하게 하면 좋겠죠 너무 멋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에는 밑에는 전부 빈소초강도 하셨습니까? 세 장이요 소비가 없으니까 소비가 없으니까 만약에 소비가 있었으면 소비를 당연히 넣어주면 좋죠 소비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 장 다 살랑가고 잘 됐죠 잘 된 거예요? 이 정도면? 어떠세요? 전문가로서 5년차 쉬잖아요 분분이 없으니까 분분이 없으니까 분분이 없으니까 그럼 본인의 1번 벌하고 이 벌 상태에 보면 솔직히 객관적인 비교 비교 더 나은 거예요? 고맙습니다 뭔가 질서가 있고 준비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교육생하고 함께 여광판 치는 모습을 알아봤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하시면서 한 번 더 할까요? 용어도 생기고 또 벌을 본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너무 잘 따라와 주시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갈 길이 또 멀고 저도 또 배워야 될 게 많지만 서로 교육생과 제가 같이 배워가면서 조금 더 직장인으로서 쉽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벌들하고 친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 줘야 되니까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제 목소리 들어갔겠는데요 오 얘기하셨죠 안녕 카메라가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